야! 에헤헤! 아! 찡! 아야아야! 엄살은 그만! 음, 달콤해! 아몬드가 있어서 더 고소했쇼! 입에서 살살 녹아 좋아! 오늘도 최고예요! 이번에도 인기 엄청 많을 거예요! 로미, 매일 맛빠져서 고마워! 덕분에 새로운 메뉴가 곧 완성될 것 같아 다 먹을래, 반가워! 나도, 나도! 미션! 잠깐! 자기 전에 많이 먹으면 배탈 나니까 내일 먹자! 그리고 미더핀 너! 지난번에도 초코볼 많이 먹고 그냥 잤잖아! 두 개만! 아니,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돼! 미더! 제발! 딱 한 번만! 응! 안돼, 미더핀! 이제 자야 할 시간이야, 쭈! 자자! 빨리 양치하러 가자! 쭈! 알았어, 미더! 으아! 으아아! 으어없! 이리 와 초코볼들아! 으아! 응! 오! 가지마! 미더! 으아! 으아! 다..한aman..비따 진짜 맛있어 비따 뭐지 랬지 않았어? 이거 뭐 비따 도대체 여기는 어디야? 집에 가고 싶어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파 나뭇잎이 날 때렸어 이따 가보자 그러든지, 상관없어 좋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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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딜런, 봐봐 내 말 맞지? 쟤가 너 좋아한다니까? 아, 아파 됐어,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에이, 괜히 부끄러우니까 엄살해 아, 그만해 나뭇잎 아파, 아파 아, 야 진짜 어? 어, mêmeger 내 활 얘가 사람치네 내 갈등병, 네가 먼저 쳤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내가 더 아파 아우, 나 코 맞았어! 코가 부서진 것 같다, 이 놀골! 아우, 내가 더 아파! 내가 더 아프다고, 나 더 아파! 너희, 뭐하니? 아, 아, 아프니까 살살해줘, 미덕! 미덕핑은 엄살책이네, 방글! 아뇨, 진짜 아픕, 미덕! 아, 어찌래, 아야... 걱정하지 마 트니핑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금세 나을 거야 좋아 병원에서, 병원에서 치료받을 거야, 치료받을 거야 병원! 병원 싫어, 병원 아파! 아야! 자, 아홉, 빡빡! 으하! 누가 내 눈을 번쩍했어! 눈 아파! 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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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, 갑자기 왜 늘 그러는 거야? 미덕! 아, 이제 눈! 눈에 뭐가 들어갔어, 방글! 아, 알았어! 내가 불어줄게, 미덕! 아, 아파! 미덕핑이 난 때렸어, 방글! 아, 아파! 아, 어떡하지, 미덕! 어때? 좀 괜찮아, 미덕? 아야! 미덕핑, 나 아파! 아, 아파야! 나도 아픈데, 미덕! 아, 우와! 이런 맛은 처음이야! 딸기맛 파이 정말 맛있어요! 그치만, 보석 숲에서 먹던 딸기가 먹고 싶어요! 아, 미안! 어, 괜찮아! 어? 아픈 건 솔직히 아프다고 해야지 엇! 옥! 어! 어깨! 나 죽네! 엑! 으아! 어깨로 등을 때리면 어떡해! 으아! 으아! 어깨비가 남았어 오빠들! 뭐요? 응? 뭐야? 구급차 좀 불러줘 나 어깨뼈가 부러질 것 같아 으아! 네? 하지만 멀쩡해 보이는데 그러고 보니 아까 딜런이랑 이든두근 이건 설마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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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으응 역시 티니핑 때문이었어 얘들아, 티니핑이 나타났어! 아이고, 아이고 로미, 다들 아픈데 어쩌지, 믿어? 아프다고? 응 아무래도 얘 때문이 아닐까? 어? 얘는 엄살이 엄청 심한 아야핑이야, 믿어 누구든 엄살을 부리게 만들어, 믿어 어? 그래서 다들 엄살을? 그럼 역시 진짜 아픈 게 아니야 으아! 난 다들 진짜로 아프다고 믿었는데, 믿어 으응 괘씸한 아야핑 절대로 용서 못해, 믿어 나도 변신이야, 로미 미더핑 괜찮겠어? 참을 수 있어 더 이상 아야핑 마음대로 하게 될 순 없잖아, 믿어 나만 믿어, 믿어 좋아 단단한 리듬의 리덱 fun time! енить어 믿어 마음의 차오른 스미드메 프린세스 사파이어! 으으! 이걸 먹으니까 더 집에 가고 싶어요! 아야핑! 너, 너희는 뭐야? 난 이모션 왕국에서... 됐어! 내가 잡을 거야, 믿어! 믿어핑! 으으! 이러지 마야! 무서워! 아야! 아야! 믿음의 우산! 절대 놓치지 않는답니다! 거기서는 못해! 아야핑! 잠깐 내 말 좀 들어봐! 난 이모션 왕국에서... 싫어! 따라오지 마야! 아야핑! 흐어! 으윽! 고기할 순 없지! 으으윽! 으이차! 으 으으! 으윽! 야! 거기 서지 못해! 으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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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! 자, 이제 순순히 잡힐 시간 으악! 으악! 으으! 아야! 이익! 이야압! 으흐흐!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! 아야! 아야! 넌 이제 보관해둔 쥐야! 여긴 더 이상해! 집에 가고 싶어! 아야! 미더핑, 잠깐만! 아야핑! 니가 보석 숲으로 돌아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숲, 숲에? 어떻게 아야? 아휴, 난 이모션 왕국에서 온 공주, 로미야 아야핑 너처럼 지구에 떨어진 열다섯 마리의 보석 피니핑을 캐치해서 내가 보석 숲으로 데려다줄 거야 캐치! 그거 아픈 거 아니야? 아야! 아니, 하나도 안 아파, 아야핑 내가 꼭 약속할게, 믿어 돌아갈 때까지 우리랑 같이 이곳에서 지내자 흐흐흐 어?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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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야큐브 속으로! 흐흐흐 흐흐흐 아앗 보석 피니핑 아야핑 캐치 캐치 캐치, 하나도 안 아파, 아야! 흐흐흐흐 흐흐흐흐 자, 아아해봤쥬 아아...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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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부턴 양치질도 잘하고 초코볼도 몰래 안 먹을게, 미 Au 그래 잘 생각했어 오, 그러면 다시는 초코볼 안 줄 거야, 쭈 알았어 약속, 약소 엇 ecc 예들아, 밥 먹자 흉